네, 안녕하세요. 권서안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초청받은 많은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반도 그리고 또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한반도 어떤 평화의 기운을 받아서 아시아의 상처가 다시 한번 문학으로 승화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아시아문학 페스티벌,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문 뒤에는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안에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쟁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문학인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조곤조곤하게 이곳의 현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의 대장정과 아시아가 가진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많은 문학인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아시아문학 페스티벌엔 세계 문학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아시아 각국의 문학인들이 집결했는데요. 몽골 문학의 거장이자 세계적 인문학자인 담딘수렌 오리안카이와 중국 현대문학사의 가장 많은 쟁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 수상자 엘렌커 등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철 도서로 화제가 된 소설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과 시인 나희덕, 문태준 등 국내 대표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어 아시아 각국의 구성과 운영 방식, 경험을 매개로 아시아 각국의 문학적 소통 역할을 해나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작가들의 작품이나 소품, 사진, 영상, 대표 문장, 도서, 소개 글 등을 전시해 작가와 독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학 난장은 물론 낭송제, 문학 포럼, 다과를 즐기며 문학인들과 환담을 나눌 수 있는 아시아 문학 사랑방 등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내 초청 작가 중 한 분이시죠. 송은일 선생님이 이곳에 계신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에 제2의 아시아 문학 포럼 문학 페스티벌의 공통점은 주제는 평화고요. 그 평화를 큰 주제가 평화고 작은 주제를 좀 세분하자면 전쟁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자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나요? 네, 이렇게 커다랗게 포럼이 있고 컨퍼런스들이 있고 그런데 사이사이에 작은 문학 사랑방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거기에서 독자와의 직접적인 대화, 그 시간을 내일 오후에 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참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문학이 먼 곳에 있는 별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 안에서 아주 현실 가까이 있는, 현실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에서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 포럼에 정말 다양한 작가분들이 참여 중이신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포럼에 참여 중이신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시면 뒤쪽으로 함께 이동해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역시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열리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해서 올해가 이 해인데요. 우리가 올해의 주제를 잡을 때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것은 올해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의 여정이 시작되었잖아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를 갖는 것은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는 물론이고 남미에 보면 캐러반의 행렬이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한 천 킬로의 거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몇 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남민의 행렬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평화가 이엄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의 평화가 이엄에 처했기 때문에 이엄에 처한 평화를 구하자는 노력 그리고 이엄에 처한 평화를 구해내고 문학인들끼리 문학적 연대를 해서 인류에게 평화를 서로 인류와 함께 평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어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현재 역시 평화 섹션으로 첫 번째는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하여 섹션이 열렸고 지금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섹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차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녀 차별이랄지, 계급 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등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섹션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제목으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자리고요. 이따 6시에는 대인시장에서 야시장을 열어서 아시아의 작가들하고 광고시민들하고 섞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문화 탐방을 하게 되는데요. 화순에 있는 운주사에 가서 운주사에 얽힌 이야기들, 특히 운주사에는 미륵사상이 있습니다.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세상에 평등한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데 이 평등한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의 미륵사상을 아시아의 여러 작가들하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돌아와서는 또 옛낸크 등 아시아의 유명한 작가들이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마지막 날인데요. 폐막식을 하게 되는데 폐막식 전에 아시아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팝캐스트를 촬영합니다. 이걸 향후에 유튜브에 방송할 거고요. 이어서 폐막식에는 아시아 문학상 발표가 있고 광주 선언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에 맞는 행사 전체가 9일 날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뒤에서도 계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쟁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또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내일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운주사에 가서 미륵 부처님이 왜 한국의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을 그토록 갈망했는지 미륵이란 다른 말로 평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학으로 하나된 아시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과 연계된 아시아 문학 레지던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아시아가 만나 다양한 소통을 경험하고자 마련된 교류의 장인데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작가의 작품 소개와 낭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등도 진행됩니다. 또 아시아 문학 낭송제와 아시아 작가들의 평화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아시아 작가 팟캐스트도 마련됐는데요. 폐막식에서는 아시아 문학상 시상식과 2018 광주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2018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은 11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적 아픔과 슬픔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2018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문학으로 하나된 아시아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권수환이었습니다.